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번에는 특별법 세 번째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줄이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너무 중간에 끼리니까 줄여서 앞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안에 건물은 한동이고 소유권은 그 안에 여러 개가 나눠져서 들어가 있죠. 이 건물은 집합건물이다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아파트하고 관련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동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맨 위에 10층에 10층부터 이렇게 소유권이 여러 개로 구분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소유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분 소유권이다 라고 해요. 구분 소유권.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집 구분 소유권. 이 구분 소유권은 내가 전적으로 나 혼자 지배하는 데죠. 그래서 이걸 전유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부분. 여기 501호, 거실, 방. 이게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데죠. 이게 바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전유부분이다. 여기 501호. 그런데 저 501호를 가려면 주차장을 지나고 엘리베이터 지나고 복도를 지나죠.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용부분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등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용부분이다. 공용.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거. 전유부분은 전적으로 나 혼자 소유하는 거. 나 혼자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부분 그리고 공용부분. 같이 쓰는 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등. 그럼 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땅. 이 땅을 우리는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이라고 그러죠. 여기 대지사용권. 대지가 있어야죠. 대지가 있어야 아파트를 여기다 세울 거 아니야.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의 논의의 출발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첫째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 두 번째는 공용부분. 세 번째는 건물이요. 아파트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대지가 있어야죠. 대지. 대지사용권. 세 수로 나누어서 들어가요. 이 세 가지를 집합건물의 소유요. 소유부분입니다. 소유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각양각색의 개성이 있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관리에 관한 거. 관리에 관한 거를 따로 적어 놓았어요. 그게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 그래서 집합건물의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 관리단, 관리인 등등이 있어요. 관리 문제. 그다음 다섯 번째가 철검이 재건축. 아파트가 노후되면 철거해야죠. 철거하고 뭐 해야죠? 재건축해야죠. 재건축.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크게 다섯 개로 틀을 짜시면 정리할 때 아주 용이합니다. 객관식이니까 골고루 다 나오겠죠. 하나씩. 다섯 개 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537페이지요. 구분소유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독주택보다 우리 문화가 공동주택을 좋아해요. 고수도 붙여도 모아야 되니까 인원이 많은 데를 좋아하죠. 거꾸로 외국은 개인주의라서 단독주택 좋아합니다. 비근한 예로 평택을 보면요. 평택이 미군부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자리에 옮겼거든요. 주변의 건설업자들은 많은 미군이 이주를 하니까 아파트가 공급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미문양 천지예요. 왜냐하면 미군들의 특성을 몰랐던 거예요. 얘네들은 가치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어도 차량 운전이 되니까 단독주택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거죠.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는데 저 주변에는 전원주택 있죠. 이쪽은 꽉꽉 차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뭉쳐야 돼요. 뭉쳐서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고수덕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끄럽고 치고받고 싸우죠. 그래서 법이 필요했죠. 그 법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소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권. 내가 살고 있는 501호. 이걸 전유법이라고 그러죠. 이 전유법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의의 한동건물이죠. 한동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으로 뭐한 거? 구분된 건물. 구분된 건물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501호, 502호. 이거. 내가 돈이 많으면 평수가 클 거고요. 전유법이. 돈이 적으면 전유법은 평수가 작겠죠. 다음, 방가로 3번의 동그라미요. 방가로 3번.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건물. 그 목적이 된 건물 501호, 502호를 뭐라고 해요? 전유부분이다라고 부르고요.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 공유로 같이 이용하는 부분. 공유로 같이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공용부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게 바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가 없죠. 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요. 방가로 3번의 동그라미. 이 부분이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공용부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유부분이다, 공용부분이다? 공용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다. 그다음, 구분소유. 이건 어떻게 성립하느냐? 여기 501호 소유권 언제 생기느냐? 자, 그 구분소유권의 성립이라고 돼 있죠. 옆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동그라미를 두 개를 하세요. 두 개. 그리고 세 번째에다 이렇게 물음표를. 자, 여기 구분소유권. 501호에 대한 소유권. 구분소유권이 생기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게 독립성이 있어야죠. 501호하고 4001호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죠. 공간이. 물리적으로 칸막이가 돼 있고 이용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독립성. 구조상으로도 독립성 돼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칸막이 돼 있고 이용도 따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구분의 5예요. 구분의 5. 자, 이거 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성이라는 거는 칸막이 돼 있냐? 칸막이. 어, 칸막이 돼 있어. 벽돌로 해야지. 벽돌로. 이 칸막이가 파티션으로 되면 이거는 독립성 없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칸막이가 벽돌로 단단하게 돼 있어야죠. 이용도 따로 할 수 있고. 구분의 5가 뭐예요? 구분의 5. 자, 뒤로 넘어가서 책 읽어볼게요. 구분의 5, 538페이지 맨 위에서 동그라미 1, 2, 3, 4, 4개 있죠. 4개 중에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보실게요. 자, 여기 아파트를 분양화해서 여기다 팔아먹으려면 먼저 우리는 선분양을 하죠. 선분양. 분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시공을 하죠. 시공은 나중이에요. 아파트 없는데 우리는 집 사. 그렇죠? 구경도 못하고 아파트 구경도 못하고 집을 사는 거죠. 아주 이상한 문화예요. 보통 물건은 우리가 물건 안 보면 안 사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사요. 구경도 못했는데 아파트 사. 그렇죠? 뭐만 보고 사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거지. 자, 그럼 읽어볼까요? 3번에 구분건물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요. 건축허가 신청이나 시청에다 건축허가 들어가죠. 그럼 시청에 서류가 들어오죠. 서면이요. 서면 도면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분양계약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 아파트를 뭘로 하겠다고요? 구분건물로. 20층짜리요. 여기 20층짜리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면? 표출이 되면. 어디에 표출이 돼요? 도면에. 거기다 써요. 도면에. 도면이나 계약서에 표출이 되면 구분의 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의 위는 도면으로 표출이 되든가 뭘로 표출해요? 도면. 그러면 시청에다가 도면 들어가잖아요. 허가받을 때. 아니면 어디에? 계약서에. 계약서에 이걸 몇 층으로요? 20층짜리요. 20층짜리로 짓겠다. 그중에서 몇? 어디? 5층. 7층. 로얄층. 이게 있으면 도면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이거는 뭐라는 거죠? 구분건물로 짓겠다는 거예요. 구분건물로. 이게 구분의 위이라는 거죠. 이게 구분의 위가 된 거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탄생했다. 501호에 대해서. 501호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언제 생겼다고요? 칸막이 하고, 벽돌로 칸막이 하고 도면 그려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가고 분양 계약하면. 501호에 소유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건물 지으면. 건물을 뭐 하면? 완성을 하면. 이걸 완성하면 이 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로 탄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종전에 우리 대법원은. 종전에 우리 대법원은 건물 완성했어도 칸막이 하고 5001호, 5001호 칸막이. 5001호, 6001호, 7001호 해서 20층짜리 건물을 줬어요. 칸막이 하고. 건물 완성했죠. 아직 구분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안 해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그다음에 구분건물로. 구분건물로 뭐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종전. 우리 종전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견해였어요. 등록하고 뭐까지요? 등기까지 해라 이거죠. 해라.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깼어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록이라든가 구분건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번하고.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의 위로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완성되면 아파트 완성됐다. 여기요. 20층짜리요. 20층짜리 아파트가 딱 서버렸죠. 서버렸어요. 새 아파트 가서 서버렸죠. 그럼 뭐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죠.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원합의체. 그래서 구분소유권 그러면 시험에 1번 타켓이 여기예요. 전원합의체 팔려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라는 뜻은 뭐냐면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법관길의 의견이 만장일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대법은 전원합의체에 해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원합의체라는 뜻이 만장일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등록을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아파트 다 완성해서 짓기만 하면 지어놓으면 이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구분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거하고 안 해야 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이걸 왜 우리 대법원이 오락가락 했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볼까요? 자, 일도 들어볼까요? 종전에는요. 종전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의 등록, 건축물 대장의 등록도 하고 구분건물로 등기를 해야만 이 건물은 구분건물이다. 501호의 구분건물이다. 구분소유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게 실무에 가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구분소유권이냐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분소유권으로 인정이 되면 501호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대지가 있어야 돼. 대지. 구분소유권이야.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이게 매매나 경매로 넘어가면 뭐까지요? 대지 사용권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따라가야 돼. 같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구분소유권은 대지 사용권하고 분리해서 팔아먹거나 처분할 수 없어요. 같이 넘어가야 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생겨. 이게 구분소유권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대지 사용권하고 같이 넘어가야 돼. 같이 소유권이 같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볼까요? A라고 하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여기다 지으려고 해요.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여기 5만 평.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금융권에 가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PF로 그렇죠? 여기 500억을. 어디다 대출을 받아요? 대지요. 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죠.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을.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융자를 빼냅니다. 담보는 돼지죠. 여기 5만 평. 그럼 저 돈 500억은 언제 해수하는 거죠? 분양해서. 분양해서 이 돈 해수를 하는 거죠. 다 갚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500억을 융자를 해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네. 분양이. 경기가 안 좋든 위치가 안 좋든 입지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면 돈 못 갚죠. 자, 그러면 여기요. 2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부도 나가지고 일부는 다 짓고 일부는 다 못 진 상황이다 이거죠. 20층을 지었는데 구분 소유권이요. 구분 소유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종전에 우리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등기를 해야죠. 구분 건물로. 등기를 내야 돼. 등기를. 돈이 있었을까요? 부도 맞은 시공사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죠. 등기를 안 해. 등기를. 등기를 안 한 이런 상황에서 못 갚으면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못 갚게 되면 이 건물이 뭐라는 거죠? 구분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구분 건물로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은행은 은행은 어느 걸 경매해요? 대지를요. 대지를 경매해버려. 대지를. 담보로 잡은 게 땅이니까. 그럼 대지가 누구한테요? 경락인에게 넘어가죠. 이 대지가. 대지만 경락인에게 넘어가 버리죠. 이때 여기는 입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구분 건물 이에요? 아니어요? 뭐가 안 돼서? 등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등기가 안 된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의 직면에 있어요. 이거를 종전의 우리 대법원은 구분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분 건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전유법원하고 대지사인권은 따로 처분이 되는 거야. 분리해서 처분해도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라서 은행은 뭐만? 대지만. 이 대지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것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만? 대지만. 대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죠. 먼은 놓아두고 아파트 건물은 놓아두고 대지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구분 소유권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대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고요? 철거되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분 소유권이냐 아니냐. 논의가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논의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에 아파트나 빌라가 철거에 직면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 논리대로 이 논리대로면 등기가 안 되는 아파트 등기가 안 되는 아파트는 뭐예요? 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구분 건물이 아닌 거죠.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말은 뭐만? 대지만. 은행이 대지만 경매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라면 지금 현재 법리대로면 우리 현재 법리대로면 구분 건물이죠.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건물 다 세워놓으면 아파트 세워놓으면 구분 건물 된 거죠. 이러면 대지만 경매를 쳐 못 쳐. 못 치는 거예요. 왜요? 전유법원하고 대지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기가 안 됐을 때 이게 뭘로요? 구분소유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지하고 이거는 분리해서 경매를 못 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고민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대지에다가 융자를 빼냈다. 500억을. 이때 이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 부도 맞았을 때 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자금력이 모자라서 부도 맞았을 때 이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를 아직 못 냈는데 부도 맞았다. 이때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판례는 인정한다는 거죠. 구분소유권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걸 인정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지만 은행이 경매를 못 쳐요. 분리가 안 되니까. 그 말은 우리 대법원은 이 주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판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분소유권이 탄생하려면 등록이라든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판례 구분소유권은 언제 생겨요? 종전에는 등록을 한때죠. 등록 한때 성립한다. 이거는 다 지금 판례는 틀린 거예요. 이 표현은 다 틀린 거예요. 대장에 등록 한때 구분소유권이 생긴다. 뻥이에요. 이 판례 다 없어졌어요. 구분건물로 등기 한때 성립한다. 다 틀린 거예요. 이 판례가 바뀐 거야. 누구 보호하려고? 이 소유자 보호하려고. 아파트 지어놓으면 지어놓고 들어가 살면 이분들은 구분소유권 생긴 거예요. 부도 맞았어도. 여기서 부도 맞았어도 들어가 살고 있으면 구분소유권 생긴 거예요. 등기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등기 안 내도. 그러면 이거 대지하고 이거는 분리 처분이 안 돼요. 오케이. 이 논의 때문에 구분소유권이 언제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셨네요. 그 논의에 동그라미 3번의 끝부분이요. 끝부분 읽어볼게요. 따라서 그 건물이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록의 밑줄이요.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집합건물이 뭐한 때? 완성된 때. 건물이 완성된 때다. 완성. 종전에는 뭐였어요? 등록한 때였죠.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완성한 때지 등록한 때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판례가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밑에 관련 판례 볼게요. 관련 판례 1번에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뭐한 시점? 성립한 시점. 성립한 시점이 언제죠? 지금은 건물 완성한 때죠. 즉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건물로 뭐한 시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종전의 판례. 종전의 판례. 우리 책의 미스예요. 거기다 쓰세요. 이 판례는 종전 판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판례는 틀린 거예요. 지금은 이 판례가 틀린 거예요. 지금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판례는 이 지문은 미스 지문입니다.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뭐라고 나와요? 구분소유가 뭐하는 시점? 성립하는 시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건축물 대장의 뭐한 시점? 등록된 시점이다. 건축물 대장의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지금은 틀린 지문이에요. 종전 판례거든요. 우리 책의 미스예요. 모출판사 책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미스예요. 명백한 미스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전원합의제 판례를 바꾸면서 이거 판례 바꾸면서 이 판례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판례를 폐기한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책 미스입니다. 이거 제가 서술한 책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현재 판례는 건물이 뭐한 시점이에요? 완성된 시점이지 등록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시기가 당겨진 거예요. 종전에는 등록이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을 취한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소유권 언제 생겨요? 단독주택은 지으면 2층짜리 단독주택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으면 건물 완성한 거죠. 건물 완성하면 생기는 거예요. 등록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건물 신축은 등기 없이 생겨요. 그럼 종전의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단독주택하고 저 공동주택을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단독주택은 등기 안 해도 되고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등기하라는 거죠. 이 판례를 깼어요. 이제 일치시킨 거예요. 단독주택도 등기 안 해도 되고 공동주택도 완성하면 등기 안 해도 돼요. 똑같아요. 훨씬 더 일관성이 생겼죠. 제 개인적인 분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건물 뭐하기만 하면 완성만 하면 등기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별세기 할게요. 옆에 다 쓰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완성만 하면 건물 완성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원시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번 판례 미스된 거 정리하고 갑니다. 구분소유권의 요건 구분소유권의 요건에서 세 번째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오. 두 번째 공용 부분 보실게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고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인기 아니라 공용이죠. 공유예요. 공유. 누구 공유예요? 입주민들의 공유 부분. 그럼 그 공용 부분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두 개로 다시 둔화가 돼요. 우리 아파트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외벽 있죠. 외벽. 이거 다 누구 거예요? 공용이죠. 공용. 공용입니다. 공용. 이거는 구조적으로요. 구조적으로 당연히 공용으로 된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엘리베이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상 공용이다. 그런데 노인정이나 관리실이 있잖아. 노인정 관리실. 이거는 구조상이 아니라 규약으로요. 입주민들이 규약으로요. 규약으로 공용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공용 부분은 두 종류로 다시 분화가 돼서 구조상 공용이냐 규약에 의해서 공용으로 된 거냐 둘로 나눠진다. 노인정 관리실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규약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왜 구별하느냐 이건 구조적으로 공용인 걸 다 명백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법정 공용이라고 그래요. 법정 공용.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구조적으로 공용인 걸 다 알으니까. 엘리베이터. 그런데 이거는 규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용이라는 취지를 꼭 등기해 줘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뭐죠? 규약상.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꼭 쳐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측에 수상가로 이번에 공용 부분의 유형에서 둘로 나누었잖아요.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누었죠. 거기에 묶어서 별평. 법정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꼭 뭐를 그려줘야죠. 등기를 꼭 때려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으로 됐다라고 제3자가 알 수 있어요. 이 노인정 관리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공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등기를 꼭 걸어줘야 된다. 등기를. 다음. 뒤로 넘어가실까요. 자, 이게 전유 부분이나 이렇게 공용 부분으로 인정이 되면요. 어떤 법리가 생기느냐 하면 처분의 일체성이 생겨요. 그래서 540페이지에 540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가로 3번이 있어요. 방가로 3번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체성이라고 돼 있어요. 일체성. 거기 별표 할게요. 즉, 이랑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지분은 뭐에 따른다? 전유부분 처분에 따릅니다. 이 공용 부분은 뭐에? 전유부분 지분에 딸려있는 거예요. 딸려있는 거. 그래서 이왕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유부분하고 이거는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망.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때 공용 부분은 뭘까요? 구조상일까요? 규약상일까요? 구조상. 구조상이라고 앞에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서술이 될 거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별 3개 작년에도 나왔죠. 10번 이상 출제가 됐던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 그런데 말이죠. 공용 부분이 다시요. 공용 부분이 여기 아파트 보게 되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단지별로. 그런데 단지마다 아파트 값이 달라요. 저는 지금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지만 전에는 아파트 있었는데 여기에 단지 밑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골프전습장이 있고 찜질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대시설이 많았어요. 당연히 분양가는 2단지, 3단지보다 여기가 높죠. 평당 분양가가. 왜? 부대시설이 좋은 거지. 이게 좋으니까. 그럼 이 수영장은 누구만 쓰는 거예요? 1단지만 쓰는 거예요. 1단지 입주자들만. 1단지 주민들만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단지나 3단지는 출입을 못하게 막죠. 물관리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소위 물관리. 그럼 이 수영장은 개인 거예요? 공용이에요? 입주민들의 공용인데 이 공용은 누구예요? 1단지 주민들만 공용이에요. 1단지 주민들만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부 공용 부분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줘요? 일부 공용이다. 일부 공용. 이거는 전원의 공용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일부만. 이분들만. 그래서 분양가가 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전원의 공용으로 쓰는 게 있고요. 일부의 공용으로 쓰는 거. 둘로 또다시 나눠지네요. 전부 공용이면 다 같이 쓰는 거고 이거는 일부 공용. 옆에 있는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 이 찜질방은 1단지, 2단지, 3단지 다 들어와. 다 들어왔었어요. 다 들어와서. 저는 날 보면 아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들고 오는 거죠. 출근하기 전에 일로 오시는 거예요. 6시에. 여기 오셔서 찜질하고 여기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죠. 집에 있는 목욕물 안 쓰는 시스템이죠. 사람 빠글빠글한 거죠. 왜요? 이거는 전원의 공용이죠. 전원의 공용. 이거는 일부의 공용. 오케이. 자 그러면 공용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첫 번째 시스템상 분류를 이렇게 한다. 분류를. 분류는 어떻게 해요? 구조상 공용이냐 규약상 공용이냐 이때 등기를 반드시 때려야 되는 거는 이거다. 이거. 두 번째 공용 부분 사용하고요. 관리비요. 관리비 어떻게 낼지 이거 정리할게요. 여기. 나는 여기 60평 살고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20평대 살고 있어요. 이때 계단이에요. 여기 계단 밟을 때 만약에 평수에 따라서 계단을 밟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20평짜리 있는 분들은 계단을 두 세 칸을 점프해야 될 거고요. 이분은 매 계단 하나씩 밟아야 될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죠. 그래서 공용 부분 사용할 때 이 공용 부분을 사용하고 이용할 때는 지분 비율로 사용해라 이러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죠. 그래도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 지분 비율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분 비율 그러면 평소 작은 사람은 계단 날라다녀야 되잖아. 이거 불합리하죠. 그래서 공용 부분 사용을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한다.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 1번 1번의 삼각형 이거 틀리기 쉬우니까 여기 삼각형 할게요. 공용 부분의 효력의 1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할게요. 용하고 용의 동그라미 용용 이렇게 그러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24의 기출 문제.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합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비는 어떻게 물어요? 관리비는 지분 비율만큼 내죠. 평소 크면 많이 내요. 나 60평 관리비 많이 나와요. 나 20평대야 관리비 적게 나와요.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이죠. 관리비는 관리비는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이에요. 이거 혼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가루 2번에 공용 부분 관리할 때 관리 공용 부분이죠. 전용 부분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죠. 근데 이거는 공용이죠. 더불어 같이 이용하는 거죠. 여기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용입니다. 공용 이 공용 부분의 관리는 공용 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집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통상결의요. 공용 부분의 뭐? 관리요. 관리는 어떻게 결정합니다? 통상집회 결의. 그러니까 과반수죠. 과반수.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찜질방 운영하는데 찜질방 아침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관리 규약이 돼 있어요. 이게 과반수 결정이죠. 그랬더니 어떤 입주자가 바꾸자는 거지. 이걸 몇 시까지요? 나 늦게 오니까 12시까지 옮기자고 12시까지 옮기자고 이거 뭐 변경이죠? 공용 부분 이용을 변경하는 거죠. 공용 부분 이용을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변경은 4분의 3이에요. 관리는 과반수인데 이걸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거는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예민하게 달라요. 공용 부분 이거를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거는 4분의 3으로 정적수가 많아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통상지폐결의는 관리에 관한 거고요. 관리는 통상지폐결의고 변경하는 거는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우측 오시면 공용 부분 변경에 대해서 하나 언급돼 있죠. 1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가요?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라고 적어 있고요. 법 18조가 거기 서술이 되어있어요. 18조 볼까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신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18조가 적어 놓았죠. 여기서 그 특별신계인은 누굴 말하냐면 세주인을 말해요. 세주인. A가 분양을 받아서 여기 살고 있다가 A가 살고 있다가 이걸 B한테 넘겼어요. 그럼 B가 세주인으로 들어왔죠. 세주인을 우리는 특별신계인이라고 불러요. 특별신계인. 분양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 들어온 사람 A 새로 들어온 사람 B 그럼 또 바뀌면 전득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들어왔더니요. 여기 관리비가 밀려있더라는 거죠. 관리비가. 관리비 항목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전유부분 관리비 항목 공용부분 관리비 항목 둘로 나눠져요. 전유부분 관리비 또 하나는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두 개 항목으로 나눠지죠. 이렇게요. 그런데 관리단의 관리 규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히는 거냐면 특별신계인. 새로 들어온 특별신계인한테 전입주자. 전입주자가 못 낸 관리비는 못 낸 관리비는 누가요? 새로 들어온 입주자가 다 승계한다고 규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관리비를 안 뜯기고 다 받으니까. 저 도망간 놈한테 이 관리비 안 떼 먹고 도망간 놈한테 관리비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을 관리실에서 안 뜯기려고 특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얘가 못 낸 관리비는 얘가 다 승계한다고. 뭐까지요? 전입법원 관리비하고 공용법원 관리비를 다 승계해라. 이게 어디까지 승계가 되냐고 승계가. 승계 범위죠. 승계 범위. 너 어디까지 승계하는 거야? 안 낸 건 제가 안 낸 건데 내가 내는 게 어디까지 내냐 이거죠. 우리 대법원은 이 승계 범위를 바로 18조 이 18조를 근거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의 밑줄이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관리비 채권이죠. 관리비. 체납 관리비는 특별신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신계인이 누구죠? 새 주인한테. 무슨 관리비만? 공용 부분 관리비만. 그래서 공용 부분 관리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승계가 된다 이거죠. 승계를 하고 전유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새 주인은 새로 이사 온 이분은 전입주자가 못 낸 무슨 관리비? 공용 부분 관리비죠. 이거는 다 떠안는 거예요. 떠안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공동의 편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유 부분 관리비는 뭐죠? 전주인 이 자식이 여기서 케이블 TV 문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 관리비죠.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밑에 관련 판례 1번에 별 3개 할까요? 1번하고 2번에. 1번 볼까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체납 관리비 승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되고 공용 부분 관리비의 밑줄이 뭐까지 승계되는 건 아니다. 전유 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이거 승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리실에서는 지금 매매 대국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죠. 부르죠. 뭐요? 관리비 정산하라고. 왜? 떼먹고 도망갈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 있죠. 연체료는 동그라미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는 포함 안 시켜요? 연체료. 연체료도 승계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승계되냐 안되냐는 이 세 개 항목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세 개 항목 중에 하나. 여기다 적으세요. 승계범위요. 승계범위는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정리해요? 세 개로요. 전유 부분 관리비 공용 부분 관리비 그 다음에 연체료 세 개로 나누고 승계되는 건 뭐만? 공용 부분 관리비 이것만 승계된다. 전유법은 하고 연체료는 연체료라는 것은 법에 우리 법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어디에도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4번에 보시면 4번에 또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4번에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즉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 이게 분양이 안 됐어. 경기가 안 좋든 입지가 안 좋든 분양이 안 됐어. 그럼 입주가 몇 명 안 됐죠. 불 켜진 집이 몇 군데 없어. 20층 중에. 그럼 규약도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규약이 없어.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동이 되죠. 그럼 엘리베이터라는 건 뭐죠? 공용 부분이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은 나가고 있는 거죠. 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문제는 규약이 없다는 거죠. 아파트 관리 규약이 아직 이게 재정이 되지 않았어도 돈은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공용 부분에 대한 돈은 지출이 돼.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거기다 적어볼게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규약이 없는데 뭘로 청구해요? 규약이 없어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서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서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의 삼각형. 그것도 3번 정도 나왔어요. 다음 그래서 지금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가지 정도를 보셨어요. 첫 번째 분류죠. 분류. 구조상이냐 규약상이냐 두 번째는 사용하고 관리. 사용은 어떻게 해요? 용도대로 용용 그랬어요. 용용 기억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용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 관리는 과반수월하는데 변경할 때 변경은 4분의 3입니다. 이게 시험 나오면 틀려요. 별거 아닌데. 그 다음 승계범이요. 관리비 승계는 어디까지요?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가 되고 나머지는 승계 안 돼요. 그 다음 공용 부분의 하자 추정입니다. 공용 부분의 하자 추정. 특히 많은 거예요. 여기요. 아파트는 위의 층하고 밑의 층이 맞물려 있죠. 여기 배관이 물이 새어버렸다는 거지. 물이 새가지고 밑의 층에서 힘든 거야.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썩은 내라니까. 이 하자로 인해서 밑의 층에서 살기 힘들어. 그럼 싸우죠. 위의 층 네 쪽에서 누수가 생겨서 내가 피해본 거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니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서로 취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이게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하자는 해결이 쉬워요. 이 하자가 위의 층 이쪽에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여기에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이건 이분 책임지는 게 명백하죠. 문제는 중간에 중간에 배관 어디에선가 누수가 생겼다. 깨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누수가 명백하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애매하죠. 이럴 때 우리 법은 이런 해결을 주었어요. 전유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다른 분양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그 흠은 하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로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요.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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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라 A의 네 잘못인 게 명백해. 그러면 A가 단독으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책임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명백한 게 아니라면 어디에 있는 걸로 공용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공용부분에서 시험 나올 거는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 다 시험에 나왔어요. 세 번 이상씩. 낼 게 별로 없으니까. 다음 대지 사용권 만나실 차례.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대지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이 구분소유권이 탄생하죠. 아파트 지어가지고 나눠서 쓸 수 있는 권리. 그 대지 사용권을 짚어봅니다. 대지 사용권 542페이지. 가기 전에 대지는 대지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요. 이렇게 나누면 쉽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대지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땅. 이 땅 있죠.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법정대지라고 불러요. 법정대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땅이죠. 이거는 이거하고 분리처분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여기하고 이거는 이 법정대지는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아파트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이 옆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건물이 없는 대지죠. 노인정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있고 이쪽 대지. 이거는 우리는 규약대지라고 해요. 규약대지. 여기 정원 입구 안에 이 부분이 있죠. 이거는 규약으로 만드는 거죠. 입주민들이 규약으로. 그래서 이 대지를 무슨 대지? 규약대지.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전유부분하고 이 대지하고 분리처분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 여기죠. 법정대지는 이거하고 절대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약대지는 필요하면 필요하면 입주민들이 팔아먹을 수 있지.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죠. 이 정원 필요 없어. 왜? 이쪽이 정원이 많으니까. 이쪽이 정원 많은데 뭐 여기. 이쪽 정원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어떻게 하자고? 팔자고. 팔아가지고 현금화해도 돼요. 그래서 규약대지는 이 전유부분하고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대지사용권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의의. 의의 1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개념이 뭐냐. 대지사용권이 개념이 뭐냐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뭐에 대해서 대지요.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줘요. 누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뭐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줘요. 보통 대지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대지권이라고. 자, 이때 3번 보세요. 일체성의 원리가 나오죠. 일체성의 원리. 1번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가요. 그래서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항. 2항의 별두계.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규약으로 달리정한 때 규약으로 달리정한 때는 그러나 여기다 규약은 뭐예요? 규약대지죠. 거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처분의 의미는 법적으로 무효로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분리처분하면 꽝이야. 꽝. 무효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 주물하고 종물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4번의 삼각형이에요. 분리처분의 금지는 분리처분하면 안 되죠. 이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추리한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꼭 뭐를 해야 돼? 분리처분금지는 등기해라. 등기를 꼭 해놔라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다음 밑에 판례에 2번에 별두기 할게요. 그럼 여기 전유부분에 전유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다. 가압류를 했다. 어디다 했다 이거죠. 전유부분 400일 후에다가 그럼 효력은 어디까지요?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게 경매가 되면 전유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는 못가지요. 대지사용권도 같이 취득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오케이. 2번에 별두기 전유부분에 권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위에다가 가압류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그리고 대지사용권을 뭐라고 해요? 권리의 종물이라고 해요. 권리의 종물. 전유부분에 저당잡이면 대지사용권 권리의 종물에도 효력이 작용한다. 권리의 종물이론. 다음 4번 대지공유자는 이걸 분할 청구해요. 우리 대지 쪼개가질까요? 됩니까? 안 됩니다. 전원이 동의해도 분할이 안 돼요. 이 점이 물권법에 공유하고 달라요. 물권법에서는 공유물을 뭐 할 수 있죠? 분할이 되죠. 분할이. 그런데 여기는 분할이 절대 안 돼요. 집합건물에 있는 이 계단 대지 절대 분할이 안 돼요. 입주자가 동의해도 이 대지는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별표. 그다음 5번 공유 지분에 대한 탄력성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는 A가 죽으면 A가 죽으면 아들이 상속하겠죠. 당연하죠. 그럼 상속인은 뭐까지요? 돼지 지분도 같이 먹죠. 그런데 말이죠. A가 독거노인이라서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다가 죽었어요. 저 김동길 교수라고 계세요. 그저 연대 모교수였던 분. 이분이 독거노인이거든요. 이분이 사망하면 이분이 사망하면 전유부부는 누가 가질까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제일 오래 살아서 형제 중에 아무도 없죠. 밑으로도 위로도 아무도 없어요. 옆으로도. 그럼 이분이 사망하면 이 부동산은 무주물이 되죠. 무주물이 돼서 무주물은 누구 거가 되죠? 국가에게. 그럼 전유부부는 국가의 귀족이 되면 뭐까지요? 대지사용권도 국가에게 같이 넘어가게 돼요. 그 범리가 바로 반가루 5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상속인 없이 구분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밑줄이요. 거기 밑줄. 누구한테 가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별표. 국고에. 오케이. 자, 그래서 구분소유권 그리고 공용부분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까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여기까지. 특히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의 법리적 쟁점 5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대지사용권은 간단하죠죠.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 하나하고 이 전유부부에다가 저당을 잡히면 어디까지요? 대지사용권까지 휴로기 작용한다는 거. 일체성을 기억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는 분할이 안 돼요. 그렇죠. 분할이 안 된다. 네.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구분소유자의 권리나 이 부분 있죠. 여기 관리 부분. 관리단 그 다음에 재건축 이 부분은 심화과정에서 연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과정 기대해 주시고 기본과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